안녕하세요. 지지타치 안교수입니다. 대한전선 오늘 12시 51분입니다.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낱낱이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에 있었던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들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대한전선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영상에서 전부 다 첨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대한전선은 호반산업의 2인수가 됐었죠. 2021년도에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탓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이 여기까지 수혜를 받고 올라왔는데 왜 올라와 있죠? 그렇죠.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죠. 24시간 풀 가동되기 시작하는 이 데이터센터는 한 국가의 전력과 맞먹습니다. 그러면 이 초고압 케이블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24시간 전선을 통해서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전선도 기본적인 전선 외에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좋은 이슈들과 그리고 이 수급들 수급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 연기금이 대략적으로 이때 들어온 것만 따지더라도 한 100만 주가 넘죠. 그렇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렇죠? 투심도 한 10만 주 정도 들어오고 3만 주 정도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수급은 괜찮게 들어오고 있으나 이 신용장구 현황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에서 3% 내외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빚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사실 이 부분에 경각심을 알릴 때 한번 딱 때려받고 다시 또 딱 때려받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기사 나온 거 한번 두 가지만 잠깐 볼 텐데 자, 최근 나왔던 이슈들 보게 되면 대한전선 올해 전력망 프로젝트 3,300억 원을 수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미국에서 3건의 전력망 프로젝트에 이어서 계속 수주 받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뉴욕주, 미국 동부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345킬로볼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연이온 호재성 이슈들이 나왔죠. 근데 보게 되면 또 악재성 이슈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루머로 끝나느냐 이거, 이걸로 좀 다룰텐데 LS전선 기술, 대한전선이 빼갔나? LS사태 심각하다. 자, 위법시 법적 조치 취할 거다. 아직까지는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쭉쭉 내려가 보게 되면 해적 케이블 쪽에서 일단 LS전선의 기술력을 빼갔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네요. 호반이라고 한번, 다시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한전선 호반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분이죠. 쭉 내려보면 호반이라는 이름의 대한전선 관련 LS전선 기술 유출 의혹 보도 해명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 대한전선이 어떤 도덕적 해이, 모럴 레전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보통은 대한전선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호반 산업이죠. 호반 산업에서 결국은 LS전선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 그런 우리는 특정적인 부분이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원래 있었던 기술력을 사용했고 실제로 기술을 도용한 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호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호반 산업, 호반 산업 자, 호반 산업이 바로 유상증자를 이 대한전선 두 번이나 단행했던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최대주주인 호반 산업이 자,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볼게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2022년도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냈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고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대한 부분 둘 다 보게 되면 똑같은 흐름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이면에 있는 사실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대한전선을 보유하신 분들은 자, 댓글로 한번 이렇게 달아보실래요? 유연 우리 유연해집시다. 주가의 오름과 내림에 대한 부분이 시장 상황이든 어떤 루머든 아니면 호반 산업이 어떤 의도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최종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절차는 어떨까요?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씩 들어갈 텐데 제가 운용사,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시장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항상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산업의 사이클, 즉 AI 데이터 센터의 산업군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결국은 맞아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때에 대한 영상 유상증자 청약이 끝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최종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300원일 때 보면서 우리 한번 앞으로 추정해 봅시다. 자, 과거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어떠한 흐름을 다루는가? 자, 이 부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2배속입니다. 유상증자 최종 발행 가격이 결정 나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연일 빠집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얼마에 됐냐? 정확히 나와요. 특수관계 유상증자 참여하는 건 이번 뽑은 산업과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에, 얼마에 됐느냐라고 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여기 3월 16일.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2022년 3월 16일로 한번 향해 볼까요? 네. 3월 16일, 17일로 한번 향해 봅시다. 주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죠? 이 부분인데 좀 땡겨서 볼까요? 이 부분이네요. 그죠? 자, 결국은 빠져요. 빠져요. 그리고 16일. 16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려요. 근데 지금 하고 좀 비슷할 텐데 이 부분에서 12,400원 이 부분 13,000원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오늘은 오르겠네요. 그리고 주가 조정 이렇게 이렇게 있고 나서 한 이 정도 부분까지 가겠네요.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겠죠. 이런 과정을 다시 뱉어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뱉어내고 이 부분 이 부분 갔다가 다시 재차한 번 이런 급등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유는 과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때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렸는데 똑같은 이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첫날에 대한 급등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오를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업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LS 뭐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 부분 그리고 가온전선 이게 가온전선이 제일 비교 설명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이 동산의 주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딱 또 와 올리죠. 그러면 못 올랐던 대한전선도 분명 해적 케이블 쪽 관련해서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고 과거에 이제 뭐 어딘가요? 미국의 오늘 도시였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이제 전력난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멈춰버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예요? 네, 전력난이 있고 전부 다 샷다운 돼버렸잖아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케이블 관련주들 노후화된 걸 다 갈아야 된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숙회시켜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액변병합이 있었던 이슈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다. 자, 변압기 관련주들도 오른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렸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만원 내서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적으로 이때 스토리를 정확히 인식을 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 14일 날 영상을 제작하면서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을 매수로 대응하자 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 부분 피로함을 느꼈던 건 사실이죠. 자, 왜 그러냐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에 맞아요. 호반산업 호반산업은 두 번째에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힘든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은 좋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한전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호반산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수혜주 그렇죠?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 확산으로 인해서 전선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나올 거다. 매도 타점은 향후 라이브 또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3월 14일이니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이때부터 정확한 시나리오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 라이브 채널 여러분들 혹시나 라이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입장은 가능하신데요. 자, 저 개인적인 모노를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010-4822-8706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자, 이 부분으로 대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시면 아마도 이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라이브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었죠. 자, 순간적으로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순식간에 보는 영상을 참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6월 13일자 날짜에 이 급락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도와드렸는데 자, 역시나 14,170원 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 힘들다 라고 이제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라이브 채널 이제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영상도 한 번 올려드렸어요. 위기순간때만 여러분들 꼭 찾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 번 잠깐 볼게요. 이때 대안전선 지금 급락 나오고 있죠. 자, 기회가 분명히 도살이니까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반등 한 분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접근하는 타이밍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상증자에 있을 때 이때시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여러분들께 미리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거의 유상증자 이 부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단행했었고 역시나 유상증자를 단행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권주 맞아요. 이때 이런 여러분들 좀 문의가 정말 많으셨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사해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분할적으로 조금은 받아내시되 지금 손실이 정말 확대한 부분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검찰 조사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한 발의 총알로 결국은 맞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공약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은요. 과거의 유상증자에서 자, 이때 한 번 더 일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금낭 나왔을 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는 제가 순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렇죠? 6월 14일 대한전선 14,700원 일단 단발적인 상승 나온다. 며칠 보유 관점이다. 다만 향후 반드시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라이브 채널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해도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주 변동성 큰 그 시장은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안 대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채널 링크 주소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를 통해서도 문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안 그리고 문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들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호환기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LS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일진전기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변압기 관련된 조목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재룡산업 재룡전기 세명전기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그렇죠.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선 관련주인 대한전선을 보유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 또는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래도 라이브 채널 들어오십시오. 모두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텐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의군 중에서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제가 나중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트를 들어드리면서 정말 더 많이 올랐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정말 매집이 세게 들어온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 줄은 무조건 초급등 나올 겁니다. 대한전선을 보유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전선 대응전략 자료집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과거와 같은 유상증자 시나리오 그리고 M&A 종목 첨부 이게 어떤 소리인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과거에도 한진칼이라는 기업의 지분투자 활동을 통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급등 나왔어요. 그렇죠? 자, 대응전략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보도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분명히 피인수라는 표현을 할까요? 지분을 투자받는 기업 대한전선으로부터 예, 맞아요. 적어도 한 80% 이상 에서 200% 이상은 급등이 나올 텐데 이 탐방자료 탐방자료까지 첨부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볼을 찰 수 없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하죠. 왜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몰라야 됩니까? 자, 이런 사회적인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M&A 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세요. 차트 모양 나중에 이걸 틀어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대안이라고 해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브 채널을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이고요. 여러분들 펀드메니저 애널리스트 출신의 후배들을 제가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에요. 얼른 제가 펀드메니저 생활을 3년 전에 그만두고요. 20회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개인들을 위한 투자 그걸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도 연기금 세미나를 다니면서 좀 수월히 좀 이렇게 일을 하고자 펀드메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교육시켜야 한 방이에요. 근데 이제 웬만한 교육은 다 끝나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자 보게 되면 2023년 10월 23일부터 여러분들 올려드리면서 자 이때 보게 되면 어 구리 가격 하늘로 날아갈 뜻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렸었었죠. 자 5월 8일부터 그리고 3월 14일부터 쭉 해서 대한전선이라는 이야기 계속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중간 있었던 부분에서 19,700원에서 절반은 챙겨갑시다. 라고 해서 29산업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흐름들 많이 올랐었죠. 이때 당시에 HLB 하은가 하는 날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렸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최근에도 대한전선 급락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라이브도 해드렸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여기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아무리 빨리 진행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자 이 부분 010-4822-8706 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텔레 텔레 그리고 대한 대한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맞아요. 빠른 속도로 얼마 많은 사람들이 대한전선을 대응을 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빠른 속도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나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명 그리고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최대한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한 그 종목도 다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라이브 채널 그리고 이 부분 채널에서 제가 첨부해드릴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때 한진칼의 지분인 인수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똑같은 시나리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텐데 그 기업은 분명히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전략자료집은 필수적으로 받아가시고요. 라이브 채널 오늘 오후에 진행할 거니까 한 9시 8시 정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그 채널은 사라지지 않아요. 월요일날 다시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라이브 채널은 입장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안전선에서 사실 유상증자 있었던 것들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이나 단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액면병합이라고 해서 주식수를 합치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요. 자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 부분 줄이는 부분 늘리는 부분 자 이제 우리는 기술 유출 혐의가 나왔긴 했지만 결국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고는 맞아요. 다만 중요한 건 하락폭이 아프죠. 그죠? 자 이들의 시나리오를 전부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도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렸죠?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도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자료에 대한 부분만큼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